진리를 찾는 열두 가지 구체적 원칙 1.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끝까지 정견해보고 제일원인을 찾아라. 깨달음이란 대체 무엇일까요? 깨달았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깨달았다는 것일까요? 그것은 나와 세상이 존재하기 위한 제 일원인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. 예수도 내가 없다면 이 세상을 다 얻은 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하고 말하셨지요. 그렇다면 내가 있다라는 말이 가르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? 바로 여기에 경천동지할 깨달음의 비밀이 숨어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나라고 여기는 건 단지 생각 속에 날아서 이름일 뿐이고 그 자리에 실제하는 것은 나라는 이름이 붙기 이전에 먼저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. 바로 이것을 보는 걸 견성이라 하며 깨어남이라고도 말합니다. 이는 마치 꿈을 꿀 때 꿈 속엔 수많은 존재들이 다 나타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실상이 아닙니다. 그것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업계비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. 꿈은 본래 한 덩어리이지만 그 안엔 나눠지는 많은 개별 존재들이 등장합니다. 그런데 우린 한 덩어리 꿈을 자각하기보단 내가 분별해 나눈 많은 개체들을 생각하고 느낍니다. 꿈 속에 매번 등장하는 나조차도 의식 마음배의 산물이지요. 이렇게 일체가 다허깨비라면 세상도 환영일 것이고 그렇다면 나나 세상도 다환영으로 볼 때 비로소 드러나는 바탕자리가 있는데 그걸 이것이라 합니다. 이는 마치 깨끗한 거울 표면이 세상 모든 걸 다 실제하는 듯 비춥니다.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모습들은 다 비추어진 이미지들일 뿐이며 본질은 그저 생각과 느낌일 뿐입니다. 핵심은 거울 표면은 마치 없는 듯 아무런 흔적도 없지만 엄연하게 모든 이미지 형상들과 더불어 분리할 수 없이 바탕으로 실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. 이것을 본래 면목 성품자리 부처, 제 일원인 혹은 이것이라 말할 뿐입니다. 모든 것이 다 진리하님이 없다거나 일체가 부처란 말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. 우리는 본래 이것으로서 존재하면서 그 안에 나타난 모든 일시적 형상 몸들을 생각에 의지하여 나 혹은 너 그들이라고 분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에 깨어난다면 모든 게 분별되기 전에는 본래 하나임을 보게 됩니다. 아니, 하나란 표현조차도 둘의 상대되는 한 생각일 뿐이니 더 진실하게 말하자면 하나조차도 아니지요. 말과 생각으로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이 그냥 지금 여기 눈앞에 생멸하는 모든 것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. 깨어남을 자각몽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깨어난 이는 모든 것을 자각몽을 경험하듯이 그렇게 바라봅니다. 자각몽에선 모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채 그냥 그렇게 색측시공 공측시색의 상태로만 존재합니다. 바로 이때가 이것이 본연의 모습 그대로 살아있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소식입니다. 앞으로 온 세상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해보세요. 김춘수님의 시처럼 모든 것은 내가 그걸 꽃이라 부르니 비로소 내게 와서 꽃이 된다는 것 입니다. 그렇게 부르기 즉 분별하기 이전의 소식은 어떠할까요? 거기엔 아무것도 걸림과 집착이 없는 대자유와 평화 창조적 대생명만이 충만합니다. 저의 소식은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.